그래서 오해의 인기가 저는 사실 미스티라는 제주곡 있잖아요 피로텐네이을 엄청 살짝 캐러나고 죽는 발라드곡인데 그 곡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어릴 때 어디 공연을 하러 가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제 랩파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곡인데 연습을 해서 이렇게 불러보고 고객님은 어느 날 불렀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, 노래가 그래서 이런 곡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인정을 받고 그런 이유가 있구나.